정선군이 지역의 청년 인구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2018년 청년지원기본조례를 제정한 뒤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폐광지역 세계 읍면에 청년 활력거점을 설치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올해 국비와 군비 8억 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청년들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